소연이 어떻게 되나요? 네? 그거 받아 된다고요? 요즘 남자 한 번만 더 있대요 구독과 좋아요 다들 한 번씩 가르쳐 드릴게요 댓글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 방망하는 건가요? 제대로 보시죠 저번에는 급하게 왔다가 바로 갔었는데 오빠 저 노래 나온 거 알아요? 아 아니요 몰랐는데 저 지금 이거 이거 아 여러분 이거 잘하네요 두 번 더 아니에요 아니에요? 네 두 명 같죠 아 다른 분이에요? 그것도 그런데 아까 동생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동생이 들어와서 좀 얘기 좀 하죠 동생은 좀 직설적으로 앉혀서 제가 얘기 좀 해볼게요 현민아! 현민이! 엘린이! 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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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의자 하나 갖다 봐 반갑다 야 어 네 누나가 너에 대해서 걱정 좀 많이 하더라고 그럼 다리 좀 꼽게 괜찮지? 네 너 지금 공부 좀 잘해? 공부해 좀? 한 중간 정도는 아 중간 정도? 네 일단은 유튜브 하고 있다가 있었어? 유튜브 하고 있다가? 네 그래? 언제부터 그런 거 하는 거야? 제가 가끔 유튜브를 좀 즐겨본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유튜브를 들어갔는데 불금 형님 인사를 한 게 오셨데요 보고 나서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선함 형도 기억해요 알았을게 아 나는 거 보고 조정적으로 나도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에서? 아 그게 안 좋은 뜻으로 나이가? 아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자신감을 얻었다? 네 너 그런 뜻을 알아야지 네 실제로 보는 거 어때? 보기 오빠? 넌 좋아했잖아 엄청 신기하지? 키야 아 키 생각보다 키가 커서 내가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될지 몰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니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될 거 같아 왜냐면은 누나가 돈 되게 많이 버는 거 알아? 아 진짜요? 누나 많이 버는 거 같아 누나가 깃바라지 다 해줄 거야 담방 다 하면 돼 알았지? 어 그 정도 그 정도야 그 정도 다 할게 어 혜택장 보니까 이런 거 되게 많네 매영 해봐 매영이라고 하면 용돈 준다 매영하면 돈 나온다 매영이 다 해준다 일단 대학교 들어오고 형한테 바로 연락해 구독과 좋아요 나도 너한테 뭐라고 불러야 되지? 지금 동생이랑 불러야 돼? 아니 처남이라고 불러야 아니 내가 아까 많이 뽑아온 건 아니고 편의점을 뽑아온 거여가지고 만 원짜리 뭉치야 왜 그렇게 많아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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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빨리 넣어 아 리액션을 안 해야지 진짜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 그래 그래 아 고맙다 고맙다 너 책 팔러 온 거 아니야 진짜 거짓말 치고 너 이거 오늘 밤 안에 정독해봐 형이 8년 동안 달려오면서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어 와우 아 일단 너한테 궁금한 거 있어? 물어보고 싶어 하나 좀 저희는 어떻게 생각해요? 소희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왜 이쁘지 왜 이쁘지 인마 이 이쁜거예요? 아 진짜 이쁜거예요 인마 너는 누나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거지 누나 나가는 인기 많아 여미는 거 알아? 아 맞아 맞아 저 말이야 저 말이야 정말 말자 결혼 날짜 결혼할 사람이 있어야지 적극 찬성이에요 저 아 근데 오빠 진짜 저 말하는 거 그거 때문에 대고 간 거예요? 아 아니 그런 거 검사 검사 좀 있어요 아 내가 나이가 있는데 얘들아 애들 굳게 믿고 있더라고 내가 근데 잠방 영상을 9시간짜리를 찍어서 올렸는데 아니 딱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다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들이 그러니까 형 아침에도 반응이 없다고 이렇게 딱 아 형이 살았는데 왜 아니 맞지 반대로 좀 아이 고마워요 아이 케이브로 가시잖아요 어 별기 부정이냐고? 내가 방금 전에 했던 얘기긴 한데 내가 형아 자기 해봤어요? 아 그거도 하겠진 않았는데 그만해 그만해 형아 들어가겠어 어 오빠 장가 못 가 그러면 아니 장가 살기 부정이겠어 은기봐 그럼 예수 노가도록 재밌긴 하겠네요 응 그거 있어 오빠 정기충격 아 몇 개 해볼까 몇 개 해볼까 고아 도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고겸은 엘린으로 휴기를 잊으려고 한다 예수 오워누 너 미칠 새끼 아니야 으아악 존나 아파 존나 아파 오빠 이거 이거 마음 최고겠다 이거 고겸은 유튜브 잘나가고 앞플릭하는 대충 대충한다 예수 오워누 아 넌 넌 넌 넌 탈빈벨에서 거기 어떻게 되지 어 에잇 흘린다 아 오빠 오빠 해명하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항상 말했지만 쓰네기 다신 쓰네기 요검이가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네 예 아 으어어어어어어어 진짜 어? 맨린도 처음엔 방송 재미를 위해 장난쳤다가 슬슬 마음이 간다 예쓰오원용 일단은 한다고 했... 예쓰? 오케이 솔직히 말하지 그랬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솔직히 말하지 그랬어 뭘 탔수한 고겨 맞춤에 안 선다고 해서 실망했다 예쓰오원용 뭐라고요? 뭐라고? 고겨 맞춤에 안 선다고 해서 실망했다 예쓰오원용 아 뭐 그럴 순 있지 제시만 안 했어요 오빠 아 이상하네 X 엔니님 쓰고 싶다 예스 5억 원 아 고마워 조심하세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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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생일수만 더 봅시다 아니 생각보다 재밌어가지고 사실 엔니님과 결혼까지 상상했지 너 너 너 뭐 결혼이야 아 이 새끼 졸아 도재냐 이 새끼 졸아 당연히 못 맞춰 둘만 맞춰 나는 이미 상상으로 엘린과 손주 이름까지 생각해놨다 예스워농 너 너 손 넣는 거 아니에요? 저거 같은 아 저거 저거 야 너 손주 안 차져? 야 그 찌리 나올 때까지 계속한다 이거 못 맞추네 이거 사실 우린 사귄다 예스워농 아 왜 사귀는 너너너냐? 띵나 목소리에 다 한 거 알지? 저거 진짜? 드라이버 가져와 봐요 야 이거 그거 몰라니까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? 미쳤어 너? 왜 한 번도 안 줘? 그래 엘린님으로 합시다 휴기랑 뽀뽀하는 거 보고 휴기를 죽이고 싶었다 너? 휴기랑 뽀뽀하는 거 보고 휴기를 죽이고 싶.. 상상은 아아악 상상은 하고 있다 예스워농 야야야야 아야야야 진짜 멍들 것 같았어 이거? 야 왜 뭐? 아 현상이야 뭐야 이거? 뭐? 질문해주세요 제꺼 엘린을 상대로 야한 생각을 해봤다 예스워농 여 오빠 오빠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? 아 저 물어봅시다 생각하고 주심쩌볼래 야한 생각을 해놨게 뭐지? 야한 생각을 뭐 니들 말해봐 야 야한 생각을 뭔데 말해봐 뭐라고요? 짝짓기 변신할 거야 하하하하하하하 고겸이 형 유튜브가 잡으러 온 게 아니라 엘린 맘 잡으러 왔다 예스워농 여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엘린 좀 대구 가고 유튜브 끝 로로 lo 아 진짜 내가 길게만 했잖아 오빠 이거 안 풀까 엘린아 오늘부터 기다 installed 이게 내맕이다 예스워농 여 그런 생각이 아니라 손님만 잘하니까요 뭘 사겨 열 흰이님은 사기에 사나 fort 오빠 형 이거 진짜 효과 더 켜 거기 내가 Balance 연기에 연기에 알 걸 만약에 연기에 연기 연괴 하나 둘 셋 와! 아 젖혔나? 아 젖혔나? 와 진짜! 사귀고 싶은가 봐! 댄스 부러운 거 아니냐고요? 아 뭐 다들 한 번 보고 한 번 젖혀봐 어떡해! 맞아요 오빠 뭐 친한 거 좋아해요? 아니면 섹시한 게 낫죠? 섹시한 거 지금 우의 복장이에요 섹시? 그럼 보여주면 안 되나요? 네 안 사오겠을게요 고겸이, 너 일어나서 차렷해봐라. 고겸이 배고파 밥 먹고 가. 내 마음은 죽은 게 아니라 5시간이다. 너도 이제 집안에 동산해야 되고 하니까. 가보시죠. 아, 제가 진짜 취소했어요. 진짜 그래. 아, 우리 집 주소가 뭔지 기억이 안 나. 아, 진짜 거짓말. 순간 멍들였어요. 진짜 미친 소리가 아니라 우리 집 주소가 기억이 안 나, 잠깐만. 우리 집 주소가 뭔지 기억이 안 나. 그러니까 고겸이 진짜 미친 소리가 아니라 우리 집 주소가 기억이 안 나, 잠깐만. 고겸이야 먹고 가. 아, 나 취소했어. 아, 내 기억났어. 그러면 시청자분들이니까 얘기만 하죠. 당차 먹어라. 아, 친구가 진짜 미안한데. 형, 신랑 하나 끊어줄 수 있어? 미안한데? 나도 얘기해. 어. 아, 그래도. 어, 고맙다. 그럼 제가 여러분 한번 보고 갈게요, 재밌으니까. 왜 이렇게 말 못 해요. 말 한 번 나와봐요, 진짜. 단단히 말 편하게 한 번 나와봐요, 진짜. 중단말 중이고요. 말 놓으면 나 너무 편하게 얘기할까 봐. 나 친해지면 막 그냥 저도 욕하고 그러거든요, 서로. 아, 그렇게 해도 돼요? 해볼래요, 저한테 욕 한 번 해봐요. 욕 쓴바디치면 해서, 불편할 수 있는데, 욕 틀면 바로 따지거든. 씨바롬아. 어? 저도 그렇게 해도 돼요? 이거 막 받아치는 거 괜찮죠, 여러분들? 씨바롬아. 아, 좀 친해진 것 같아요. 오, 좀 편안해. 좀 편안해. 와, 속 시원해. 제가 진짜 언제 욕해 보겠어요, 제가. 안녕하세요. 먼저 한 번 주세요. 아, 저요? 한 번 좀 해요? 그러게요, 네. 아, 야, 드세요, 드세요, 드세요. 아, 라면을 이렇게 주거니 바꿔 먹는 건 제 처음인 것 같아요. 처음인 것 같네요, 네. 루이, 공사 낭물레 많이. 뭔 소리예요? 아, 이거 좀 오고 가는데, 이거? 맨몸 비감이랄. 일부러 소리내는 저 지금 맘 전에. 아, 누가 봐라. 아, 누구지? 보겸이 오늘 변타같이 생겼다고요? 아, 진짜 외롭네, 진짜. 오빠 약간 애니메이션 좋아할 것 같은데. 근데, 잠깐만요. 저 원피스 나라트 다 봤는데. 시작하셔야죠. 네. 네, 저는 방금 잡다 동의하고. 아니, 저 그냥 풀어놔께요. 이 상태에서 끄면 난리나요, 진짜 거짓말치고. 아, 안 방금 비춰라. 어, 어디에 있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지금 방송하고 있는 때 내가 나가야 돼. 어, 그렇게 해야 돼. 왜냐면 5천명 무단으로 와서. 저거 빠지겠지만. 일단, 형, 막 데다주어 올게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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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세요. 저, 저 하겠습니다. 오빠, 너가 가면 더 옮겨야. 네, 가겠습니다, 안녕. 오빠, 전화요. 차 왔어요. 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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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